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계구원 사르크스의와 생명의 차지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 시험을 받으시다라는 말씀을 통해 육신의 시험을 이기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마귀에게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라고 했을 때 예수라고 하는 말은 헬라우로는 예수스라고 해서 예수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구약의 여우수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우수아 할 때 그 여우수아 있죠. 그 이름하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은 이름인데 히브리어로 쓰면 여우수아고 헬라우로 쓰면 예수수, 예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말은 같은 말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는 지저스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지저스인데 한국말은 예수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조금 다른 것 뿐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같은 이름이다 라고 번역할 때 같은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도 딱 맞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여우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원약하고 있는 것이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메시지를 전달할 때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에 보면 항상 뜻이 있어요. 한자로 짓기 때문에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이름이 뜻이 있죠? 그렇죠? 자기 이름에 뜻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진주 강씨의 하늘 천자의 빛날 규자예요. 기가 막히게 지었죠?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하늘의 빛날 규자거든요. 하늘의 빛나는 앞에 진주 강씨예요. 또 그 진주가 보석 진주는 아니고 이 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양이라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진양 강씨, 진주 강씨, 진주 강씨거든요. 그런데 그걸 살짝 의역을 해서 빛나는 진주, 반짝반짝 진주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늘의 빛나는 진주다. 저 혼자 그렇게 속으로 그러는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뭐 특별한 일인가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구원하려고 발동하냐면 자기가 구원하려고 발동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위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어쩌지?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하면서 뭐가 돌아가기 시작하냐면 눈이 돌아가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데 답은 없으니까 괴로워하고 답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시간은 지나간다 그런데 해결은 된다 안 된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서 그냥 덮이는 이게 인생이야 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의 주체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론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돈이 떨어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요 여우수아라고 하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우수아는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냐라고 했을 때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언약 그 가난한 땅을 차지하는 언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을 받는다 여우와께서 구원하신다 할 때 구원의 내용이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구원이 통과하는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우수아는 어떤 구원이냐면 어떤 구원의 역할을 했느냐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난한 땅을 분배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여우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그 구원의 언약이 여우수아의 그 이름에 담겨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 땅이 신앙적으로 보면 저는 뭐라고 보느냐면 이게 바로 사르크스 육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사르크스 하면 육신 이렇게 번역되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살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육신이라고 할 때 그 살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이 살도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심플레이처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육신 그래서 계속 사도바오리 서신서에 보면 그 육신의 정력 이 육신은 결국에는 어떻게 심판받아야 되는 어떤 것 그 안에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어떤 것으로 계속 표현하다 보니까 육신은 나쁜 것 영혼은 좋은 것 마치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육신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육신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육신 안에 그 육이라고 하는 어떤 본성이죠 사람의 육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 육의 그 본성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육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여우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언약하고 있느냐 그 육신의 구원 그 육신을 정복하고 그 육신의 하나님의 사망을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사망을 물리치고 가난족속, 아모리족속, 일급족속과 블레저족속, 자석족속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족속 열두족속,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들어가서 다스리는 그 기업을 차지하는 언약 이 언약을 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여우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닐까 이름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면 이번 주에 특별히 누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 육신의 언약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아웃라인을 개념을 이제 내연이라고 그럽니다 내연을 정리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개념을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너무 박만하다 그럴까요 하지 않고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내적인 개념을 정하고 외적인 개념을 정해서 이게 구원이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거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홍과 육의 구원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험은 육의 구원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구원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했어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거룩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뜻은 신성한 순결한 봉헌된 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거룩하면 우리가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신성하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 하나님이 주실 때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결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불결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기오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이 오면 우리 안에 부정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깨끗함으로 변화된다 그것을 순결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봉헌된 이라는 뜻이 있는데 봉헌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자기 육신을 자기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할 때 이걸 봉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봉헌이라고 할 때 그 육신을 바친다는 건 뭐냐면 성전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레우키 40장에 성막 지으라고 하고 모세가 그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죠 그 성막을 봉헌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하는 내 위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망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40년 광야를 시작하는 이게 바로 봉헌이에요 그러니까 봉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고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또 물질을 봉헌하고 헌금할 때 봉헌하지 않습니까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드린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내 몸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래서 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면 내 육체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돈을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내 물질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드림으로 인해서 그 물질 가운데 소유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소유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봉헌이에요 봉헌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가 그것을 지켜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육체가 되고 그런 물질이 되고 그런 삶이 될 때에 그래야 전대에 구멍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그 전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대라고 했잖아요 지갑이에요 지갑 그 사람의 그 소유 소유를 담고 있는 어떤 그릇인데 지갑이라는 게 그것이 구멍이 나면 1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씩 나가요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만 원을 벌으면 2천만 원씩 나가요 계속 빚을 짓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자기가 소유가 됐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봉헌되지 않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이죠 물질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헌하라 그래서 자신을 봉헌하라 자기의 몸을 봉헌하라 헌신이죠 그리고 봉사죠 그리고 자기 물질을 봉헌하라 그게 수단인 거예요 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거 바치면 무조건 연합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할 때 그때 하나님과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 육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 몸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삶을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봉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헌하는 것은 성령 하기우수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기우수 푸뉴마가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수단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했느냐 하면 하기우수 푸뉴마를 부어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끊임없이 성경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때 아 그제서야 알아요 구원받았구나 그제서야 알아요 내 마음이 구원받았구나 이전에는 사망이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마음속에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변화를 경험해요 그제서야 내 마음에 있었던 이 근심 내 마음에 있었던 이 염려 내 마음에 있었던 이 시기와 걱정 내 마음에 있었던 이 두려움과 내 마음에 있었던 이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요즘은 슬픈 마음도 그냥 슬픈 마음이 아니라 조증이라고 그러세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고통이 있더라고요 정신적인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률적인 게 좋잖아요 일괄적인 게 슬프면 그냥 슬픈 게 좋지 기뻤다가 어제는 기뻤다가 오늘은 슬퍼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원래 좀 성격이 차분하고 슬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오전에는 막 방방 뛰다가 오후 되면 완전히 그냥 깔아져가지고 사로잡혀서 슬퍼한 어떤 이런 상태 사회가 더 좀 더 마음의 병이 이 정신병이 더 세지는 것 같은 것들을 느껴요 여기 성령의 충만함 할 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봉헌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봉헌할 수 있어요 진짜 봉헌이 이루어지고 그 진짜 봉헌이 이루어졌을 때 성령을 따라서 봉헌했을 때 그때 추레옥기 40장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또한 열한기상 열한기상 6장 7장에 여우수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했을 때 영광으로 충만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영광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 영과 혼과 육과 몸과 삶 이 바깥에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충만해서 흘러가는 상태 성령이 내 안에 그냥 이렇게 담겨있는 상태가 아니라 담겨서 그게 철철철철 부어서 밖으로 흘러가는 상태 이 상태를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가득 차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가득 차고 완전해서 흘러 넘치는 이 상태예요 왜? 계속 부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충만함을 입어 예수가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따라 자기의 감정 이런 것을 따라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오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삼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그냥 강 요단강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요단강 전체를 말한다 이게 아니에요 요단강 중에서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장소 지명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에서 일어난 일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배단이라고 나오죠? 배단이 이 배단이가 세례 요한이 베풀던 곳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를 받으셨죠? 당연히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도 배단이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도 배단이다 성경에 있는 배단이가 두 곳으로 지명이 두 곳으로 나와 있어요 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배단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배단이 같은 장소입니다 요단강 동평에 배단이가 있고 요단강 석편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요단강 석편에 그 산기슭에 감남삼이라고 하는 산기슭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 배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 승천하신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배단이에요 배단이 배단이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지명인데 다른 장소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배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통영의 배단이 교회라고 있어요 이 이름 예수 승천의 의미나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배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통영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장소가 통영에도 배단이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에도 배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요단강 동편에도 요단강에도 배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요한은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세요 이게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녀의 비둘기 같이 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장소 여기가 바로 예수님 세례받으셨던 배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당연히 그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으로도 막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아오사 다시 왔다는 거예요 다시 왔다는 얘기는 세례받기 전에 있었던 장소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세례받으신 장소에서 다시 돌아왔다 돌아오사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례받으러 어디로 가신 거예요? 배단이로 가셨다가 요단강으로 가셨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서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에레모스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아는 광야는 사막 있죠? 사막 사막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막은 모래가 많아서 사막이고 이 광야는 사막하고 같은 조건인데 여기는 뭐가 많냐면 모래보다는 돌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돌이나 흙 있죠? 흙 사막은 모래인데 흙이나 돌이 많은 지역 그런데 사막이나 에레모스 광야나 조건은 같은 조건이에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는 요단강 근처에 광야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유대 광야라고 아주 넓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비행기로 드론으로 요즘은 사람들이 가서 그 광야를 이렇게 촬영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산이나 골짜기가 아주 깊이 아주 넓은 지역으로 아주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 바로 유대 광야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 유대 광야가 아닐까?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유대 광야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광야라고 하는 말의 한글 사전 뜻이 뭐냐면 텅비고 아득히 넓은 들이라는 뜻이에요 텅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자랄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식물 다 이렇게 살기가 힘든 곳이죠 텅비고 아득히 넓은 아주 넓은 거예요 넓은 들을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게 이런 거죠 광야와 광야와 그리고 좋은 어떤 지역 광야와 광야 아닌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준이 이게 딱 이겁니다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있죠 그 비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강수라고 합니다 강수량과 햇빛에 의해서 올라가는 증발 있죠 증발량 강수량과 증발량을 두 개를 놓고 보았을 때 강수량보다 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지역이 광야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이 100리터가 비가 왔는데 태양 때문에 흡수되는 하늘로 증발되는 물의 양이 110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잠깐 있기는 있지만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땅에 물이 말라버리는 어떤 이게 계속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면 결국에는 사막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광야와 되는 것이죠 거기 우리나라도 봄만 되면 황사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게 중국에서 몽골 이쪽 지역에서 넘어온다 황토바람 있잖아요 넘어온다 해서 그 몽골 지역에 몽골 맞나요? 몽골? 중국 위에 몽골 맞나요? 맞나요? 그 지역에 우리나라가 가서 우리나라 산림청이 가서 나무 심어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무를 얼마나 잘 심어놨는지 사막이 수비됐더라고요 우리나라 산림청이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게 전쟁 후에 산마다 다 벌거숭이 산을 나무 심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를 지금 한 50년 이상 해서 그런지 나무 심는 거는 선수더라고요 선수들이더라고요 사막 가서 나무 심어요 광개수로 해가지고 물 대가지고 나무를 심는데 사막을 수부로 만드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지역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강수량이 없다가 아니죠 강수량이 있어요 강수량이 있는데 증발량이 더 많아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사막화 되어지는 그 광야와 되어지는 그 지역을 광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상 어떤 곳이냐면 물이 늘 부족하고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메마르게 되는 곳 여기가 광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신앙적으로도 똑같죠 생명과 사망이 생명이 없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부어지는 생명이 이 안에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 속에 생명이 부어지는 것과 그 사망이 내 안에 부어지는 이 두 가지를 묻고 보았을 때 생명과 사망보다 사망이 더 많이 있는 곳 사망이 더 많이 다스리는 곳이죠 신앙 쪽으로 봤을 때 생명이 부어지는 것보다 사망이 더 많은 곳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광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 생활할 때 생명이 부어지잖아요 생명이 부어지기 이전에는 구원 받기 이전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부어져요 생명이 부어졌는데 그 생명이 부어지는 것보다 이 사망이 더 큰 거예요 생명보다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이 부어지는데 너무 작아서 그래서 늘 사망에 삼켜버리고 사망과의 싸움에서 지는 어떤 이런 상태 이걸 광야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그 생명의 공급보다 그 사망의 수요가 더 많은 곳 생명을 너무 많이 써서 사망이 계속 고갈되는 곳 사망이 너무 많아서 사망은 100인데 생명은 10이야 그래서 생명을 부어줘도 계속 부족한 어떤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셨던 그 광야와 같이 그 광야가 지금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가 2000년 전에 눈에 보이는 유대 광야였다고 한다면 이게 표징이라고요 지금도 그 광야가 여기 있다고요 지금도 그 광야가 여기 있다고요 지금도 그 광야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고요 지금도 그 광야가 우리의 가정 속에 있다고요 지금도 우리의 광야가 교회 속에 있고 지금도 그 광야가 우리나라와 이 민족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 아닌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가 아닌가요? 특별히 여러분의 이 육신이 광야가 아닌가요? 공급되는 생명보다 수요되는 사망이 더 많아서 그래서 늘 부족한 하나님의 생명이 늘 부족하여서 그래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과 같은 내 육신이요 우리가 광야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광야 아니냐는 거예요 이 교회가 광야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돌아가시냐면 거기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육신 속에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그 광야 속에 여러분의 그 육신 속에 주님 찾아가셔서 제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물리치셔서 결국에는 뭐로 바꾸시는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일 그 일을 시작하시는 그 첫 주가 바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요 그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 예수님이 뭔가 좀 좋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세요? 안 좋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시험 볼 일 없으니까 애들은 시험 볼 때마다 어때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공부를 한 애나 공부를 하지 않는 애들이나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한 애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받죠? 안 해도 스트레스가 돼요 시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돌아가셔서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광야를 무엇으로 바꾸시느냐? 생명의 동산으로 바꾸시는 분 낙원으로 바꾸시는 분 에덴 동산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돌아오셨을 때 그 주님이 광야로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주님이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 주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영접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수용하는 인프트하는 거죠 수용하는 받아들여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갈급함의 문제 그 목마름의 문제 물이 없어서 늘 말라버리는 그 문제를 근본적인 그 광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순절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숫자죠 그렇죠? 그래서 사순절 할 때 우리가 사순절 할 때 그 사순이라는 게 40이란 뜻이에요 40이요 그 40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속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게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금식하신 것이죠 먹지 않으셨어요 줄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돌아가신 것도 결국에는 누가 이끌어주신 거냐면 성령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고라고 하는 헬라를 사용했는데 뜻은 인도하다 그리고 가도록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연이다 우연은 아니다 우연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으로 된 거 아니고 그냥 가다 보니까 거기 도착한 거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분명하게 성령이 충만한 그 물이 충만한 그곳에서 어디로 지금 가고 계시냐면 물이 전혀 없는 성령이었고 우리의 악령으로 가득한 그 광야로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셨는데 예수님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거기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광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광야를 통하여 세 가지 시험을 세 가지 고난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슬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그 고난을 통하여 괴로움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괴로움을 통하여서 어떻게요? 몸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때다 귀에다 카이로스다 라고 하는 찬수로 받으셔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에 갔는데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시험 받으시러 갔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시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과정이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 없기 때문에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시험의 상태 그 시험을 받을 전혀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거 왜?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이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도움이죠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뭘 받았다? 시험 받았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 시험 받으신 이유가 이거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그 도우신다라고 하는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17절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형제들과 같이 되는 거 시험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뭐를 속량하는 거냐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특별히 이번 주는 누가의 얘기 때문에 어디의 죄를 속량하느냐 육신의 죄를 속량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육신 안에 죄와 사망이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을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을 속량하기 위하여 시험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죄와 사망에 시험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도와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자발적으로 시험받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오 또한 성령이 인도하신 것이오 당연히 그럼 이건 누구의 뜻일까요?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따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전하게 복종하여서 지금 무엇을 받고 있냐면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비방하는 자예요 비방자 그리고 사단, 악마, 그리고 중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계속 말하는 거죠 중상한다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귀는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마귀는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천전환국 얘기인데 그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 동안 결박해서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 천년환국이 시작되고 천년환국이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이 또 풀려나가지고 전쟁에서 물리치고 그리고 심판, 백보자 심판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마귀를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 용을 옛뱀이라고 되어 있죠 왜 옛뱀이냐면 요한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 얘기잖아요 언제예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당가와가 타락했을 때의 그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옛뱀이요 그 옛뱀은 누구냐? 창세기 1장 보시면 그 옛뱀이죠 옛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면서 뒤에 먹지 말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뱀이 나오죠 그 뱀은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자고 뱀도 피조물이죠 뱀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뱀을 아까 요한계시록에는 옛뱀, 욕, 마귀, 사탄이라고 했죠 이해되십니까? 그 뱀을 또한 뭐라고 표현하냐면 들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있다 그러면 들짐승 중에 뱀이 있으면 또 다른 들짐승들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들짐승이 어디 나옵니까?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들짐승 나오죠? 그리고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 얘기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하면서 지금 에덴 농산에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새들을 만드셨죠 그 에덴 농산에 있었던 들짐승 중에 뱀이 있는 거죠 그 뱀을 용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뱀은 눈에 보이는 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뱀입니까? 사단과 마귀는 신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존재입니까? 신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죠 그러면 당연히 뱀도 신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그런 역물이죠 그리고 에덴 농산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 에덴 농산에 있는 들짐승들이나 새들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들짐승들이나 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유추하고 상상할 수 있겠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가 신화로 써 있는 거예요 내용이 신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신화냐 했을 때 물리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 신들의 이야기를 뱀이라고 얘기하고 들짐승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늘을 나는 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인문학이 될 수 없고 신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할머니들이 애들 반만 되면 전설 따라 삼만리 그러면서 옛날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토끼가 말을 하고 거북이가 말을 하고 그러지 않나요? 나무들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신화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화화 된 그 세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요? 그 신화화를 잃어버린 그 세상 속에서 신적인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니까 신화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화화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신화화는 대부분 환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환타지 소설이나 환타지 영화나 우리 아이들 해리포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 해리포터나 이거는 옛날 마법이나 이런 뜻이지만 요즘은 이게 다 과학화되고 기계화되면서 뭐로 나오냐면 마블 영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블 영화의 그 기술적인 어떤 것을 동원해서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신의 능력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모습들 그 안에 또 마법사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 많이 보면 성경을 볼 때 이런 어떤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볼 때 뭐로 보이냐면 자꾸 그렇게 상상이 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 있으면 기도하면 자꾸 환타지로 보여요 막이라니까요 기도하면 환타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말씀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현실 속에 말씀으로 오버랩돼서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환타지로 된다고요 그러면 그건 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타지 몰 안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냥 지나만 다녀도 다 환타지 몰이에요 드라마에서 왜 귀신이 나오고 도깨비가 나오냐고요 그런데 그 도깨비들이 너무 잘생겼어 내가 봐도 잘생겼어 키도 크고 그리고 능력은 얼마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있더라고요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어느 나라로 문 열고 가면 나가고 미쳤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 시인이면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 OX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여자 애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마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에덴 농산에 있었던 그 들짐승들이 그래서 성장해가지고 나중에는 뱀이 용이 되고 그 용을 마귀 마귀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존재 이름이 아닙니다 직위 이름이에요 직위 이름이요 직위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자 여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나는 강천규이지만 그러면서 또한 나는 남자잖아요 그리고 나는 남편도 되고 또 아빠 부모도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존재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위 이름이잖아요 강천규는 내 존재의 이름이야 그렇죠? 이 뱀이라고 하는 건 그 존재의 이름이고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건 그 존재의 이름인데 사단이나 마귀라고 하는 이름은 존재의 이름이 아니라 직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중상하고 모략하고 나쁘게 말하는 일 이 일을 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이름이에요 천사도 마찬가지죠 천사라고 하는 것은 사자라는 뜻이에요 앙겔로스라고 해서 영어로는 엔젤이고 헬라어로는 앙겔로스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말라크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뭐냐면 사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말씀을 담아서 보내가지고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뜻을 전달할 때 보내는 사람을 사자라고 하잖아요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는 그러니까 그 사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겠죠 첫 번째는 성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 새들이나 그 들짐승들이나 천사들 있죠 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천사들이 사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사자라고 하는 개념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자라고 사용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번역할 때 한 번은 천사라고 번역을 하고 한 번은 사자라고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성경에 일부러 둘 다 천사라고 번역을 안 해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한 번은 천사라고 그러고 한 번은 고유명사처럼 사자라고 번역을 해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천사라고 써요 왜? 개념에 직위 개념으로 가지 않고 존재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사라고 그러면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자라고 구분해서 쓰면 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겔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목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까 제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천사, 천사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사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리고 천사라고 하는 뜻도 있고 하나 더 뒤에 한 가지 더가 목사라는 뜻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뭐가 되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이해 되십니까? 왜 그러냐? 그 고유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직위를 이야기하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아 이게 그 얘기구나 그냥 이렇게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그것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마귀는 결국에 어떤 존재냐? 라고 했을 때 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뱀 중에서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용이 돼요 성장해서 바다에 용이 되잖아요 그 용이 되는데 그 마귀에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누구를 시험했죠? 아담과 하와 처음에 하와부터 시험을 했죠 엄밀히 보면 아담은 시험을 안 했죠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한 거예요 왜? 시험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서 또 따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와 안에는 뱀의 말을 듣는 그 순간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먼저 그것을 따먹는 그 순간 뱀이 그 안에 들어왔다고 봐도 되지 않은가 싶어요 뱀의 그 주권 아래 그 통치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하와는 더 이상 하와가 아닌 것이죠 이전의 그 하와가 아닌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인 거죠 그 안에 뱀이 들어와 있는 뱀의 그 나라 속에서 나라가 바뀐 거죠 뱀의 그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 하와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너도 따먹으라 하, 아담한테 따먹으라 했으니까 결국에는 뱀이 직접 와서 따먹으라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자가 뱀의 사람이었던 뱀의 자식이었던 뱀의 딸이었던 하와가 와서 따먹으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접적으로는 뱀이 따먹으러 간 거하고 똑같지 않은가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다 뱀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시험을 통과했어야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재화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원죄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죄인으로서 종로를 타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로 시작하냐면 뱀의 시험으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창세기 3장 이후 말락기까지의 내용이 쫙 펼쳐지겠죠 이어져서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으로 거꾸로 올라가겠죠 이해 되십니까? 예수의 시험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의 시험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의 시험은 타락하게 하는 것이 예수의 시험은 오히려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잃어버렸던 지금 마귀의 시험이 아담의 시험은 그 낙원을 잃어버리는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둘째 아담 예수의 시험은 나쁜 게 아니라고요 낙원을 회복하는 시험이요 낙원을 되찾는 시험이요 그 낙원을 차지하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 이 예수의 시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예수의 시험이 있을 때 이 시험은 타락하는 시험 아니요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는 영벌에 가게 하는 시험 아니요 이 시험은 생명으로 가는 시험이요 이 시험은 낙원을 회복하는 시험이요 이 시험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는 그 땅을 회복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아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받으실 때 울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나는 이거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그냥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참겠습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참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말씀을 모르면 10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아요 10년을 했는데도 모르면 20년 돌고 20년 했는데도 통과 못하면 이 시험을 통과 못하면 계속 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시험은 나쁜 거다 여기에 못이 박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나쁘다 여기에 못이 박혀 있어요 뭔가 손해를 보면 여기 나쁘다 뭔가 사고 치면 여기 나쁘다 머리가 작동한다고요 작동할 때 그 머리를 말씀으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찍어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의 시험은 좋은 것이다 예수의 시험은 생명의 시험이다 예수의 시험은 낙원을 회복한다 예수의 시험은 구원의 시험이다 이 예수의 시험은 기쁨이다 감사하다 입을 꽉 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 꽉 물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 몇 번씩 하다 보면 이 시험을 통과하다 보면 그때서는 진짜 감사가 돼요 진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였군요 이 기쁨이 이 낙원이 진짜였군요 내 안에 슬픔은 내 안에 근심은 밖에 마귀의 시험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구원이 없어서 내 안에 이 예수의 시험이 없어서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내 안에 있었던 거군요 내 안에 물질이 없어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군요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돈이 백만 원이 있고 천만 원이 있고 억이 있고 조가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임절미 기억나십니까? 임절미가 뭐가 맛있어요? 도망가다가 먹으니까 맛있다고 했던 거죠 배고프니까 맛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만족은요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만 원짜리 먹건 십만 원짜리 먹건 백만 원짜리 먹건 어떤 걸 먹어도요 배고플 때 먹으면 다 맛있어요 외부적인 조건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조건이요 생명없음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시험은 나쁜 것 아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시험은 좋은 것이다 예수가 시험 받았던 것은 낙원을 회복하는 타락하는 그곳에서 역행해서 낙원을 회복하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올해 이번 한 주간 시험이 쏟아질 겁니다 충만하게 부어질 겁니다 그때 예수의 시험 이번 주 예수님 시험 받으셨지 예수의 시험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자기 자신한테 말하고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집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고 성도들끼리 말해서 예수가 시험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같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2절 날수의 시험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날수가 다했다는 것은 40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 40일이 끝날 때에 줄이셨다 배고팠다는 거예요 그 배고프다라고 하는 단어가 페이나오 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굶주리기하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열망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굶주림과 함께 뭐가 생기냐면 열망이 생겨요 어떤 열망 먹고 싶은 열망이겠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열망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굶주림을 통해서 열망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 사망이요 그 사망을 통하여 계속 그 굶주린 상태예요 그 굶주린 상태를 통해서 결국에는 생명을 열망하게 하고 생명의 떡을 열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망하게 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열망하게 하셔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굶주리기 하실 때 줄이기 하실 때 40일도 되기 전에 한 10일쯤 됐는데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굶주리기 하셨을 때 생명을 열망하게 하신다 굶주리기 하셨을 때 낙원을 바라보게 하신다 열망하게 하신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열망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굶주리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부족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신다고요 안 되게 하실 때 좋아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열망을 가지시라고요 안 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배고파 뒤져라 이 뜻 아니라고요 배고프게 하셔서 결국에는 뭐냐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일하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 되게 하라 그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사람은 사람 되게 하시고 나는 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굶주리게 하신다고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굶주리게 하신다고요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굶주리게 하신다고요 아내가 말을 안 들어요 굶주리게 하신다고요 차별하면 안 돼요 다 얘기해야 돼요 위에도 말을 안 들어요 부모님들이요 굶주리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계속 일하셔서 굶주리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열망하게 하셔서 아유 배고파 죽겠어요 엄마 밥 주세요 우리 성찬이 맨날 배고프면 저한테 와요 엄마한테 안 가고 요즘은 이제 4학년이라고 저한테 왔다가 아버지 뭐 해 먹을 거 없어요 라면은 아직 위험해서 안 되고 야 그 만두 있다 아 만두가 있군요 만두를 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살짝 뜯어가지고 전자레인지 3분 뒤집어서 3분 6분 하면 된다 그래 지가 가서 막 하더니 뭐 냄새가 나요 나가서 봤더니 접시에다가 쫙 줄 세워가지고 만두 12개를 세워놓고 저 혼자 먹고 있어요 하여튼 어디 나가서 굶어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을 거라고요 계속 움직이게 하셔서 계속 배고프게 하셔서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걸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가 지 일 잘하는 거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가르치실 거예요 네가 네 일대로 한번 해봐라 되나요 인생이 안 된다는 것도 가르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을 겸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 반주자들이 저보고 내 맘대로 하래요 목사님이 막 영감을 은혜를 따라서 막 하래요 저는 20년 동안 저한테 맞춰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년은 이 기계육이 반주기 있었잖아요 반주기에다 맞춰요 얘는요 속도가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고 맨날 그 상태예요 365일 똑같아요 이걸 10년 했어요 내가 여기에 막 감동이 있어서 빨리 가고 싶어도요 얘가 안 가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10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끄고도 해봤어 반주기 없이 그냥 생으로도 해봤어 근데 트는 게 낫더라고요 반주자들이 생겨서 했는데 반주자들이 속도를 못 쫓아와요 잘해요 저희 반주자들이 잘하는데 근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사님 하시고 싶은 진대로 20년 동안 이제 인이 박혀서 내 맘대로 안 돼요 빨리 가려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나를 꾹 당기고 있어요 늦게 가려면 또 뭔가가 이렇게 당겨서 가고요 이해되세요? 내가 그렇게 박혀있더라고요 내 맘대로 안 해요 속도를요 그러면서 아셨을라나 모르겠는데 찬송할 때 속도가 왔다 갔다 제가 계속 하지 않고 계속 인도하시는 속도가 있어요 찬양 반주는 우리가 속도를 맞춰서 성도들이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인도하는 속도가 있어요 공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느끼면서 가요 반주할 때 이해되세요? 막 이렇게 느끼면서 가는데 드럼이 지 맘대로 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0.1 정도 빨리 가요 그러면 그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할게 지금 태산인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줄이신지라 끝나고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귀가 이르되 말하죠 첫 번째 시험 네가 예수죠 그런데 어떤 예수냐면 줄이신 예수 배고프신 예수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라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돌들은 어디 있는 돌들이냐면 광야에 있는 돌들이에요 광야에 돌이 많다 그랬죠 아랍 그러니까 사우디아랍이 이런 데는 돌이 아니라 모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막이라 하는 거고 여기는 광야 돌들이 많아요 그 돌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하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명하다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말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말해보라 그래서 이 돌들에게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라 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다 넣냐면 돌이 떡으로 만드는 기적에다가 초점을 둔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돌이 떡이 되라고 말하라 라고 시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개정개혁성경에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죠 그런데 공동번역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라 말해보라 명령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강조점이 앞에하고 조금 다르죠 돌이 떡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말하는 쪽에 강조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에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지금 마귀는 이 질문 자체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떡으로만 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떡으로만 산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도리 떡으로만 산다 라고 말해보라 라고 그렇게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말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친구다 라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힘드시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장소는 광야이고 내용은 도리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절실한 피로를 지금 구하라 말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도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요 마찬가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러면 너도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리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흙 따위가 굳어서 된 광물질의 단단한 덩어리 이걸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은 바위보다는 작고 모래보다는 큰 것을 돌이라고 해요 돌 그런데 떡은 뭐냐면 곡식 가루를 찌거나 치거나 빚어서 만든 음식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물질이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돌은 뭐냐면 아주 자연적인 물질이죠 그런데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에서 나와서 거기에 뭐를 첨부해야 돼요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찌어서 사람이 치거나 사람이 빚어서 만든 음식을 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자연적인 것과 함께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 있죠 인위적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뭔가 작동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을 인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떡이라고요 그러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인데 그 자연적인 것을 뭐로 만드는 거냐면 전혀 다른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라 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게 있다고요 자연적인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자연적인 것을 돌은 떡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돌이 변해서 떡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신앙의 내용이라고 기도한다고요 자연적인 것을 그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위적인 것을 만들어내라라고 계속 그렇게 주문을 걸고 신앙생활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되시겠죠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절대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이 기록되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얘기하고 지금 보면 구약을 얘기하고 구체적으로는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단답형으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는 조금 더 길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 주신 이유와 목적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대답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떡으로도 산다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떡도 필요해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고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겉사람이 있으니까 떡 먹어야 돼요 그런데 겉사람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영광과 육이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 있다고요 그 속사람도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우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제가 여우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속사람이 살고 그 말씀을 먹어야 결국에는 이 겉사람도 사는 거예요 속사람이 살아야 겉사람이 사는데 속사람이 죽으니까 겉사람도 죽어있는 상태 이게 바로 아당과 하와의 그 후손들 원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런 말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무슨 말 해야 되느냐 사람이 진짜 사는 건 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먹어라 이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안 했어요 뭐에 마이너스 부정적인 것만 얘기했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이 얘기만 하셨다고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돌만 떡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안 되는 것도 막 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어떤 성공이나 신앙적인 어떤 승리나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줄임과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과 그 사회의 경제적인 불평등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 아니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물질적인 문제 있으면 해결하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사회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내가 사회에서 명태되지 않고 내가 사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내가 직장에서 그래도 버티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양심도 버려야 되고 내 가치도 버려야 되고 내 마음 속에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삽니까? 간도 쓸게도 다 빼주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붙어만 있어라 또 조금 더 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밟고 지나가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 마귀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걸 버린다고요 사회생활 해봐 네가 안 해봐서 그래 그래서 10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20년 해보시라고요 당신 안에 있는 생명 다 빼앗깁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다 빼앗기고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 빼앗기게 되고 낙원을 다 상실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우리 가정에게 주신 것들과 우리 가문에게 주신 모든 것들까지도 다 뺏겨요 다 뺏겨요 왜? 이 첫 번째 시험 통과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말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마귀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말하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사람이 말씀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떡도 필요해 목사님은 교회만 있어서 그래 맞아요 저는 교회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회생활 몰라서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보셨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보셨잖아요 이제 아버지 나라 갈 때 되시지 않았나요? 결론이 뭐냐고요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올라갔더니 결국에는 내 안에 있었던 이 속사람의 생명까지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단물 다 뺏어 먹고 나서 이제 단물 없으니까 버리는 거 이게 세상 아닌가요? 옛날에는 그래도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돼 있었어요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지역장이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40만 내면 나가래요 눈치 봐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고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밑에서는 애들 치고 올라오지 이미 나는 퇴물이 됐는데 누가 써주냐고요 그러니까 더 악랄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리지 않고 내가 자르는 사람 되려고요 이게 첫 번째 도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도를 떡으로 만들려고 말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양심도 다 팔아먹고 그리고 신앙도 다 팔아먹고 주일날도 교회 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거든요 내용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었던 거 다 빼먹는다고요 마귀가 이런 첫 번째 시험을 못 이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여와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플러스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만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만 세상을 살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세우느냐 생명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고 계속 빼가시다가 어느 순간 돌이켜서 플러스로 넘겨주신다고요 생명의 나라를 여기다 막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오세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는 물질적인 이것이 내가 나를 구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인 것을 내 물질을 내 재산을 내 소유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다스려주셔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그래서 4절을 통과하셨다 그리고 5절에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지금 마귀가 또 예수를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갔다 라고 되어 있죠 이끌고 올라간 게 어디냐 마태복음 4장 8절에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기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다음이 2시까지 가도 안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찾을 꼭 찾아야 될 것만 찾아드릴게요 옆에다 써놨다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산이 지극기 높은 산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지극기 높은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누가 복음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끌고 간 거예요 위로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산이라고 명확하게 그려놔서 우리는 지극기 높은 아주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줬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산이 없어요 그러면 데리고 간 장소는 어디예요? 하늘? 산보다 더 높은 거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롯데타워? 이런데 데리고 가서 롯데타워에서 꼭대기 이렇게 무슨 뭐가 있는지 꼬챙이처럼 뭐 있는지 하여튼 거기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둘이서 이렇게 보여줬을까 어쩌면 공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산이라고 딱 명확하게 장소를 지칭했는데 누가 복음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거예요 산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누가 복음이 말하는 대로 장소가 없는 높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하늘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주 높은 곳으로 데려간 것이죠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끌고 올라가서 그래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순자와 식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순이라고 하는 것은 스타 스티그메 스티그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네요 즉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식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뜻은 시간의 간격을 얘기하는데 시간은 두 가지예요 양적인 시간이 있고 질적인 시간이 있어요 사건의 시대 기간은 카이로스로 그러고 이거는 질적인 시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이 그냥 흘러가잖아요 이런 것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여기 순식간에 시간인데 그냥 순식간에 순식간에 높은 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 천하만국이라고 돼 있죠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하늘천자를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이 우라노스가 아니에요 오이쿌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오이쿌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이 뭐냐면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육지 부분이 있죠 이 육지 부분을 오이쿌메네 천하 그래서 번역을 하늘 아래 하늘 아래가 땅이잖아요 그래서 천하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단어를 쓸 때 천하를 쓸 때는 항상 앞에 뭐가 뭐냐면 천상천하 유화독존 기억나세요? 천상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천하를 지금 보여줬다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 반대의 뭐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에죠 하늘 아래가 땅이면 하늘 위에는 뭐냐고요 천상이요 그림 그려주세요 하늘 위에 어떤 만국이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만국 이거는 눈에 보이는 만국이죠 만이라고 하는 게 파스 국이라고 하는 게 바실레이아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인데 만국이 모든 나라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 이게 눈에 보이는 나라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죠 창세기 몇 장 창세기 1장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늘 위에 있는 나라는 결국에 무슨 나라를 얘기하는 거냐 창세기 2장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마귀는 항상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눈에 보이는 창세기 1장의 그 만국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줄이라 그래요 이 모든 권위 권위라는 단어가 엑소시아예요 이 모든이라는 게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엑소시아 힘, 능력, 권세, 지배, 권리 이걸 얘기해요 지배권이 있죠 그 권리를 엑소시아라고 해요 권위 그리고 그 영광 천하만국의 영광 그 영광은 독사라는 단어인데 거룩위엄 영화로운 빛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뭐냐면 이거죠 권위가 능력이 밖으로 나타났을 때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가 내 쪽으로 있을 땐 엑소시아 이 권위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면 영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둘 다 같은 건데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 차이인 것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말은 권위예요 천하만국의 다스리는 권위, 천하만국의 다스리는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천하만국, 나라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다스리는 권리 가정에서 다스리는 권리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가장이 가지고 있죠 보통 남편이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우리 나라의 권리, 엑소시아, 통치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왕이나 대통령, 그 사람을 지금 여기 엑소시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예요 그러면 결국에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통치권을 가진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주인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하만국의 주인됨, 천하만국의 프로토스, 으뜸됨, 첫째가 됨 그 통치자 왕이 됨, 그걸 너한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 되시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주인님 하면서 섬기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죠? 이게 주인되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거구나 이게 천하세상만국에서의 권위와 영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가 있겠죠 천상만국의 권위와 영광은 이거의 반대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뭐가 돼야 되느냐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되어 있죠 천상나라, 천상만국에서의 진짜 주인은 진짜 큰 자는 누구냐면 종이요 그리고 섬기는 자다 라고 했잖아요 이해 되십니까? 지금 마귀가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보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천상만국의 왕이시고 천하만국의 왕이세요 원래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직까지는 내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치른 다음부터는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넘겨 마귀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누가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이죠 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죄인의 권리, 통치권을 마귀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나면 더 이상 마귀가 권리가 없어지죠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은 더 이상 마귀가 가질 수가 없다고요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된다고요 어쨌든 여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통치자, 천하만국의 대리, 통치자인 왕인 내가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그게 바로 너죠 내가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조건이 뭐냐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한 가지예요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 절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시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아첨하다, 굽실거리다, 부복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섬겨, 너는 나를 예배해, 너는 나를 경배해 라는 단어예요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래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할 때 이 경배가 7절의 절하고 하고 같은 단어예요 프로시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번역은 절한다, 경배한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마귀한테는 경배한다 이렇게 쓰지 않고 마귀한테는 그냥 절한다 라고 써놨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경배라고 하나님께 절할 때는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단어가 똑같아도 그 대상에 따라서 번역을 지금 다르게 하고 있더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지만 마귀는 절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경배 받을 수는 없다 이런 뜻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는 그 조건을 통하여 네가 나를 절하면,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기록된 바가 나오죠 그럼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며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 원어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가 이스라엘인데 여기에서는 마귀를 지칭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주 너희 하나님 마귀의 하나님이죠 마귀의 창조자죠 그 마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뱀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시험을 물리치고 계세요 이 두 번째 시험은 결국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정치적인 것이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될 것인가 내가 종이 될 것인가 내가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내가 선비를 받는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계의 시험이라고 하고 이것을 정치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바르게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올바른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정치가 세상의 그 권위와 세상의 그 영광을 가지고 정치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뱀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여기에 똑같이 천하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백성들을 속이기 위하여서 백성들과 같이 종이 되고 백성들과 같이 섬기는 자인 척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속이는 데 천재예요 국민을 속이는 데 천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민주적 가치를 가지시고 있는 분들이 이 속임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속이고 그리고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면 이 사람들부터 죽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역사였어요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지 200년도 안 됐어요 그 200년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굴 죽였는지 아십니까? 자기 동지들부터 죽였어요 권세를 가지면 권위를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가장 먼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죽였어요 북한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소련이 그랬고 다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섬기는 자인 것처럼 왜? 권력을 못 가졌으니까 그때는 백성들의 국민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서 속여요 그리고 얼마든지 단 당신을 섬기는 자입니다라고 속여요 그러면 백성들은 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하고 찍어줘요 그런데 한두 번 속았어야죠 주인이라며 권력만 가지면 그때부터는 주인 노릇해요 그건 주인 아니에요 말만 주인이지 내 권력을 뺏어가려고 하는 속임인 거라고요 거짓이라고요 그런 거짓말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 번 속아줬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어쨌든 여기 정치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귀는 항상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천하 만국의 영광이요 천상 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천하 만국의 마귀의 영광과 마귀의 권세를 보여주면서 주인이 되고 섬김을 받는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너한테 줄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종대는 자리로 데려가시는데 천상 만국의 큰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천하 만국의 큰 자 되려고 얼마나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시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상 만국과 천하 만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마귀를 섬기고 천하 만국의 권세를 섬기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섬기는 자들 되면 시험받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 시험받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으면 완전히 시험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천상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고 그래서 종이요 섬기는 자로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닌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 나라의 천상 만국의 그 뜻에 그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 속에 이루어졌던 것이 우리의 육신 속에 이루게 하시려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셨던 게 예수의 십자가였고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라고요 우리한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으면 이거 개죽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러시면서 뭐라고요? 이게 진짜야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진짜 천상왕국과 천하왕국의 진짜 큰 자들이야 라고 예수님 증거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길 갈 때 많은 사람 안 갈 거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 거야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천하왕국의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위해 살 거야 그러나 너희들 그 길 갈 때 많은 사람들 가지 않아도 그 길 갈 때 내가 그 길을 갔으니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 가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그 길을 가서 오직 하나님만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잃어버렸던 낙원을 두 번째 낙원을 회복하라 그 두 번째 낙원이 육신에 우리 육신에 무엇을요? 그 관계에 있어서는 그 정치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절을 말씀해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장소가 딱 나와 있죠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은 마귀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시티 피스 그래서 평화의 도시 생명의 도시라고 돼 있죠 예루살렘은 언약이라 그랬죠 그 언약 안에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죠 그 성전 꼭대기가 있죠 그 성전 지붕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붕이 아니라 옥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옥상 꼭대기에 세우고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0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하면서 마귀가 처음으로 기록되었으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특별히 10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시험에서는 통과하고 통과하니까 마지막 시험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냥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정도만 해도 받아 먹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신앙이 아주 높은 지경이에요 어떤 영적인 차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시험하냐면 마귀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10편 91편 11절 12절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조건이 달라요 10편 91편 11절 한번 보세요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조건이 달라요 10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신다 나왔죠? 12절 두 번째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것도 두 가지 똑같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조건이 뭐냐면 9절이에요 9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하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얘기로 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앞에 거는 조건을 싹 빼버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뒤에 결과만을 이야기하면서 시험하고 있죠 뛰어내리라 그러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뒤에 결론만 딱 잘라가지고 앞에 건 빼버리고 뒤에 것만 가지고 가서 앞에 걸 가지고 지금 바꿔서 시험하고 있죠 그렇죠? 악마의 편집 같은 것이죠 이게 사람이 막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한 시간 동안 연설을 했는데 99분 동안은 칭찬을 했어 그리고 1분 동안 비판을 했는데 그 1분 동안 비판한 것을 가지고 유수에 내보내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한 시간 내내 강연하면서 비판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편집할 수 있어요 마귀가 지금 그 짓한 거예요 이게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거는 실편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뛰어내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뛰어내리면 마치 이런 것이죠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다쳐요 안 다쳐요? 다치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이건 다치는 게 아니라 죽어요 살아요? 죽죠? 지금 그 상황이라고요 이거는 자연 법칙이란 말이에요 뛰어내리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뛰어내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신앙 생활하면서 뛰어내리면서도 안 다칠 거야 뛰어내리면서도 나는 살 거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신앙은 신앙은 신앙인데 어떤 신앙이냐? 맹목적인 신앙이요 마귀의 신앙이요 사망으로 가는 신앙이요 멸망으로 가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이걸 예수님이 이 신앙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데 마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거야 그러니까 위험해도 해 뛰어내려 안 다쳐 다친다고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뛰어내려 안 다쳐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 다친다고요 다치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려 이 마귀의 말을 듣고서 뛰어내렸다고 한다면 이 사람 죽을까 안 죽을까요? 그렇게 죽은 신앙인들이 지금 한국 사이에 200만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한 성도들이 200만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남아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뛰어내리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안 나가면서 여전히 그렇게 뛰어내리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뛰어내리면 안 된다고요 뛰어내리면 다친다고요 뭔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안 지켜주신다고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레미야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어주리라 그러면서 범죄에 뛰어내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요?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게 시험이라고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시험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시험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둘 다 말씀인데 누구 말을 듣느냐가 시험이냐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들으면 시험이고 마귀의 말을 마귀의 말씀이라고 할게요 마귀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마귀의 말씀을 들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타락은 뭐냐? 마귀가 와서 간사하게 욕하고 나쁜 말을 하고 이런 게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단데 이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주실 거야 뛰어내려 이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이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그런데 언제 맞느냐 했을 때 뱀이 말하면 이것은 시험하는 것이고 뱀이 말하면 이것은 타락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이걸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믿음이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은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과 믿음 타락과 구원이 무엇이냐 얘기하면 이거예요 마귀도 똑같이 말씀 가지고 시험하더라 그때 속지 마시라 하나님만 말씀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 예수님만 말씀 가진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 마귀도 똑같이 하더라 아유 그럼 어떻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지 어떻게 구분하라고요 우리 구분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일지를 이루었을 때는 이게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신앙인들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고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 생기고 그래서 가정적인 문제 생기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가정이 그냥 뭐라고 그래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 거짓말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미혹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다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얼마동안 떠나더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 통과했다 안 했다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마귀의 말을 듣고서 말씀을 듣고서 뛰어내렸다 안 뛰어내렸다 안 뛰어내렸다 그 얘기죠 마귀의 말씀을 듣고서 안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요? 그거는 마귀의 말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요 마귀의 타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얼마동안 마귀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 얼마동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 시간 개념이 나와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뜻은 기회 정해진 때 시기 적당한 질적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원히 떠났다가 아니라 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순간적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가 없는 상태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일어나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뭐 짓는 거예요? 말뚝 받고서 건물 짓고 성전 짓고 예루살렘 성 쌓고 또 막 그렇게 그런 일들을 그 사이에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마귀가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또 방해하겠죠 이게 사순절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귀가 떠나가면 거기다 하나님 나라 세우고 또 오면은 또 시험 받고서 시험 물리치고서 또 거기다 지어가고 이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모습을 여기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번 한 주간 시험이 충만한 시험이 올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공백이 와요 마귀가 마치 떠난 것 같은 그 공백이 와요 그때는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유 이제는 시작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마귀가 쫓아 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시간이다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세워가야 됩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말씀의 집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1차전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2차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육신의 죄가 의로 구원을 받는 예수 시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육신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자기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유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육신의 죄가 의로 구원을 받는 예수 시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육신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자기 땅을 유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예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